2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10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나 루터 이런 위대한 분들도 가장 중요한 삶의 좌우명을 코람데오라고 정하였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두 개가 합쳐져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오직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인물을 찾아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사우랑이 죽여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할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6편도 다윗이 사우랑의 공격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 가운데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바로 코람데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 앞에 살아가고자 온 힘을 다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마음, 항상 하느님 앞에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의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10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란데오 하느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송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녀, 그 자녀는 바로 항상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시인은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수시로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오늘 1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느니만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 밖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복도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남겨졌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오는 해를 허락하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어느 회사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강조했던 상품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지나더라도 흔들림 없는 하늘의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느니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경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팀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말이 숭배, 경배일 것이다. 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의미를 참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 칼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우상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 내 능력,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들을 먼저 의지하는 죄된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이 내 자신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만 피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또한 나의 육체도 여 안전히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사회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피로사회. 너무나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철학자 질 딜레지가 쓴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진된 인간. 오늘날 인간은 피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소진되고 피로를 넘어서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진된 인간은 피로한 인간을 훨씬 뛰어넘어선다. 피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바란다. 더 이상 무언가를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조금이라고 남아있는 상태가 피로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소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소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피곤하도록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소진하고 탈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피로하고 소진되고 또 수많은 우상을 찍어내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코람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의지할 것보다 오직 주님께 수시로 피하는 자, 주님께 수시로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피로와 소진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 더 나아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코람되어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눈물의 제목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신이 찾아와 주시고 신이 주인 되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극률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크신에 베풀어 주시고 극률의 마음 주님 불쌍히 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일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크신에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크신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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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